박 전 대통령의 사면,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? 바로 대선 후보들이겠죠. 양당 후보인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,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저희가 몇 개 모아봤습니다. 이 국가의 왕으로 착각하고 살았고 있었습니다. 저희들은 수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? 저희는 아주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다.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국민통합이었을 텐데 통합의 저해가 되겠죠.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과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.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저도 뵙고야 싶죠. 좀 하여튼 기다려보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어제도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. 그리고 또 건강이 회복된다면 뵙고 싶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해왔던 사람이고 또 최측근 중에 권성동, 장제원 의원 등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유리하다, 자유롭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, 지금 입장이. 그냥 만약에 단순 형식적으로 보면 실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당한 건 두 개죠.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수사예요.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직에서 결국 물러나게 된 거고 수사를 통해서 구속 수감이 된 거죠. 그런데 이제 그중에 보면 권성동 지금 사무총장은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한 거예요. 헌법재판소에 가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결의한 걸 가지고 가서 이 사람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.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자로서 전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게 사면을 한 거잖아요. 사면은 저 두 가지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. 사면이라고 하는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 국민들도 과반수 이상의 여론이 그걸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당시에 탄핵은 국민의 90% 가까이가 지지했던 사안이에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있다면 두 가지. 탄핵과 수사 그리고 사면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차원인데 이걸 혼동해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. 글쎄요.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유리할 것도 또는 그렇게 불리할 것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. 그렇게 보여요.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물론 기본적으로 본인은 반대 입장이지만 대통령의 그런 결단을 환영하고 그건 뭐 결단이라고 인정하고 그건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특별히 뭐 반대 입장을 크게 냈다고 보지는 않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제 좀 진보적으로도 강하게 진보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 점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부에서 그분들이 지지를 처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중도 진영하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중도 진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더 높은 걸로, 그러니까 찬성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퍼센트지가 높은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특별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. 다만 플러스 되는 요소가 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중도의 진영의 어떤 지지율에 변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. 원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멸을 계속 주장하셨던 분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 않겠어요.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중도층에서 일정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큰 폭으로 올 거다.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. 그래서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크게 나타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네.